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팀워크가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저녁을 항상 후에 다들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결과 시청률 때문에 지출법도 한테도 현장 분위기는 시청을 30% 불판 그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고 저희 두 선배님들 김준성 선배님하고 신이란 선배님께서 분위기를 정말 좋게 잘 이끌어주시고 또 후배들 밥을 그렇게 많이 사주셔요 저희가 앞값이 되게 많이 절약되고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군대 진행이 될수록 생소 운영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고 실제로도 빛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빛나가지고 눈빛을 보면은 그게 진짜 책임 같아요 왜 보지인지 아시겠죠?